자 여러분 페이지 111종입니다 자 페이지 111종입니다 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지적정리 파트는 4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첫번째 소유자 정리고 두번째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고 세번째가 통지고 네번째가 촉탁이다 그러면 세번째 제목이 지적을 뭐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정리 후에 뭐한다는 게요 통지를 한다 그럼 지적정리 통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적정리 통지다 그럼 아까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표지부 갚고 뭐라고 울고 울고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자 소유권자가 갑이란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 충청도 100 닭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이 갑이란 이 닭이란 땅에다가 몰래 뭐라고 몰래 집을 줬어요 몰래 집을 줬다 건물을 세웠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자 아까 지목변경 신청해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해서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안 하더라는 게 왜 내심 뭐예요 자 지방에 계신 분은 이런 일 있을 때 내심 신고 안 하고 신청 안 하고 세금을 뭐예요 모르네요 이거 답으로 내고 싶다 그런 얘기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자기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 있죠 현재 뭐예요 현재 사항을 뭐예요 조사해서 토지 등 현황조사 계획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뭐예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동자를 뭐라고 용자로 바꾼다든가 이런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 도지사에 시 도지사에 뭐예요 승인이 필요한다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런 거 없다랬죠 그래요 그러면 이 현황조사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수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조사를 해요 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한다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그래서 이제 장부 갖고 조사하러 다녀요 어 장부에는 뭐예요 장부에는 답인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집이 보이죠 아 그럼 당연히 자 조사한 다음에 조사 작성해요 조사서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조사서를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왜 걸리니까 걸렸잖아요 지금 조사 작성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 정리계에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을 정리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조사 작성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답을 대로 바뀝니다 대로 고친 다음에 누가한테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신청 안 했으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의의의 지적소관청은 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 또는 등기 촉탕 할 때는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뭐 해줘야 돼요 자 통제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자 거기 1번 소관청의 토지소에 쭉 이렇게 통지 대상 나오죠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다음 중 뭐가 아닌 거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뭐예요 아닌 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닌 거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답은 답으로 나왔던 게 소유권이 바뀌어서 등기 완료 통지소 보내준 거 있죠 그래서 통지 대상이 아닌 거 기본적인 답은 자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데 등기 완료 통지소를 보내주는 건 뭐가 아니에요 자 소유자한테 통지 사항이 아니에요 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소유권자는 소관청이 뭐예요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예요 등기소의 역할이지 소관청은 토지표의 사항을 토지표의 사항을 통지해주고 토지표의 사항을 촉탕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정리한 다음에 자 통제일 필요는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112페이지에 그 쌍가루 3번 있죠 그거 별표하시고 그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지적정리 통지식이 그래서 기억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부가 있다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하니까 그 등기관리통지소를 접수한 날부터 한마디로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어디 이 등기부상의 1번 충청도 뭐예요 100 다 면적 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럼 뭐가 자 이 대로 받겠으니까 니네도 뭐로 고치라고 대로 고치라고 있죠 어 대로 고치라고 뭐예요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뭐예요 소관청에서 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완료통지소를 접수했나 이렇게 자 이 고치라고 뭐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통지를 해요 자 그러면 절차상 뭐예요 자 이렇게 그 한마디로 이제 고쳐라니까 이거 촉탁하여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예요 어 부동산 표시기 촉탁해서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충청도 뭐예요 충청도 100 이거 대로 고치죠 면적 500이죠 그럼 대로 고치다고 뭘 보내줘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 부동산 표시 에 부동산 자 부동산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능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경능기가 필요한 경우다 필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맞췄다고 이렇게 뭐예요 자 등기 등기소에서 뭘 보내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면 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이 접수받은 날 있죠 이 접수받은 날부터 잘 보세요 날짜를 좀 외워야 되는데 중요하다 그랬어요 올해 이제 시험 문제 요새 몇 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 꼭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접수 그러면 접수하죠 접수 그래서 여기 이게 1이죠 이게 10 10이죠 1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이게 이게 1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수 15일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접수 15일이다 접수받은 15일이다 접수 15일 접수 15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표시 변경 등기가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없으면 지적공배 대라고 뭐한 날부터 등록이에요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에요 등록해 이게 ㄱ이죠 이게 ㄱ 이게 ㄱ 이게 ㄱ 이게 며칠일이니까 7일이에요 7일이다 접수 15일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 며칠 7일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안 외워도 되겠죠 안 외워도 기억하겠죠 등록록록록 기억이니까 7일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15일 동그라미 치고 7일 동그라미 치고 15일 뭐라고 7일 15일 7일 15일 7일 있죠 15일 7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반복적으로 그거 할 때요 이게 15일이 나오는 날짜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신고 날짜가 15일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복구할 때 게시판의 날짜가 15일 그 다음에 15일 달발금 밤에 축적 변경할 때 청산금에 대한 결정 등을 15일 이상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접수 15일 있죠 15일 날짜가 나오는 게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15일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외우지 못해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가장 뭐예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반복적으로 듣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예요 하여튼 책만 보면 눈물 나고 안 좋으셔가지고 60대 초반 되신 분인데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책은 못 보고 동영상을 1년 동안 동영상을 봐서 그래서 합격했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공부 방법은 뭐예요 남 따라갈 거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아니 눈물 나는데 책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왜 그 고득점은 안 나오더라도 붙기는 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자꾸만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꾸만 듣고 이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통지받을 주소 거서를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공보라 그랬죠 게시판 우리가 복구할 때는 게시판이고 이건 시군구 공보예요 게시판도 기억이니까 시군구 공보도 기억이니까 뭐예요 시군구 시도 나오면 틀려요 항상 시군구도 아니에요 시군구 시군구다 시군구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한다 복구는 15일 날짜 있죠 이건 그런 날짜 없어요 자 그래서 해당 시군구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이 있어요 촉탁 등기 촉탁 이 등기 촉탁은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예요 자 뭐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변경 등기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대로 고치면 촉탁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고 완료통지소 보내두듯이 자 을로 바뀌었으면 을로 고치라고 근데 표시사항이 바뀌었으면 반대로 뭐라고 반대로 니네 표제부 고치라고 이게 바로 촉탁이에요 촉탁 그래서 이렇게 등기 완료통지소가 이렇게 등기 소유권 변경 사실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 의무하고 이 통지 의무하고 촉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와 대장이 뭐예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상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촉탁은 부탁할 촉 부탁할 탁이에요 부탁한다는 표현이에요 부탁할 촉 부탁할 탁 뭐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일반 개인들은 시청한다고 얘기하지만 관공서는 무조건 촉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관공서가 신청하는 것도 있어요 신청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할 때는 촉탁이고 개인과 똑같이 뭐예요 개인과 똑같이 국가기관이 토지를 세금 받는다든가 세금을 안 해서 뭐예요 압류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뭘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를 빠른 시간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등기를 부탁하는 거 촉탁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면 아닌 거에 이렇게 자주 나와요 아닌 게 그래서 자 아닌 게 나오니까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답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신규 등록이에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이 다 아니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게 고칠 게 없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자 두 번째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수익권이 변경됐다는 뭐라고 등기 완료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통지에 의한 뭐예요 소유자 정리예요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수익권이 가배수글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소유자 정리하는 거 있죠 이건 소유자 정리는 자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 부동산 표시 표제부 거치라고 촉탁하고 그런 사유가 아니라는 게 촉탁 사유가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행정구역의 명칭 바뀐 거예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에요 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당연히 바뀐 거예요 바꾸니까 알아서 해요 등기세에서는 등기관이 자 등기관이 집권할 것이고 소관총은 소관총이 집권을 해요 뭐 촉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 이 세 가지가 답이다 자 별표합니다 별표해 주시고 촉탁 별표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쌍가리 번 촉탁에 필요한 경우 그래서 1번 거기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써놨죠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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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거기 여러분 6번에 행정구역 개편은 촉탁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지번이 바뀐 건 촉탁하는 거예요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로 세종시로 이렇게 세종시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를 바뀐 거를 뭐예요 그건 바뀐 거는 당연히 바뀐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알아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거기 물론 토시 표시 표시등기 촉탁석 한번 이해가 있는데 이런 걸 어디로 이런 걸 등기서로 보내준다는 게 표제부고치라고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측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 페이지 뭐라고 115페이지 지적측량에 관한 얘기다 네 지적측량 자 측량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측량은 왜 하느냐 아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뭐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왜 항상 뭐라고 기본적으로 자 앞에서 배웠지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공부상의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 사니까 지상 후에 뭐예요 지상 후에 누가 이 갑이란 사람과 이 을이란 사람이 내 땅에만큼이다 내 땅에만큼이다 이렇게 항상 다툼이 있다는 게 이런 다툼을 자 국가가 뭐예요 법에서 경계보건축량을 실시해서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고 네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자 두 사람이 뭐예요 칼 들고 뭐예요 총은 뭐예요 총도 쏘고 그 사냥총 있죠 그런 거 막 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예요 범위를 정해주므로서 이만큼 세금을 받고 다툼을 없애준다는 게 저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계보건축량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지정확정칭량 있죠 제조자칭량을 포함한다 이게 칭량에 자 특성은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이제 시험문제에 등장하는 게 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면적을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정의를 봤지만 이 자 지적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특히 특히 그 자 우리 토지표의 사항 중에 뭐가 있어요 토지표의 사항 중에 소재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잡혀있죠 잡혀 잡혀있어요 자 이런 6가지 표의 사항 중에 이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 이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충청남도 서총군 장옥산이 측량에서 정하냐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국가가 뭐예요 소재를 정하고 이쪽은 충청남도 이쪽은 충청북도 있죠 이런 식으로 경기도 뭐예요 강원도 이렇게 자 소재 지정하고 땅번호 지번이 있죠 지목 이건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소재가 바뀌던 지번이 바뀌던 지목이 바뀌던 이것은 뭐하고 상관없다 이게 측량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하나 집어넣어요 합병을 집어넣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소재변경 지번 변경 지목변경 합병은 뭐하지 않는다 이게 측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 면적과 경계 이건 다 뭐하는 거예요 이거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면적할 때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전체는 다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경계 측량 대상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면적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하고 지적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 면적이 겹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이 네 가지만 예면 되는데 소재변경 지번 변경 소재변경 안 해도 되겠죠 그래요 소재 바뀌는 건 충청남도 영기군이 세종치로 바뀌는 것은 개발사업에서 바뀌는 거지 측량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죽자 뭐래도 꼭 외우고 합병이 제일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더 외우고 싶으면 뭐예요 지목변경 지번 변경 있죠 지번 지목변경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세 가지 좀 외우자니까 지번 변경 지목변경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면적 경계사표는 측량한데 이거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106페이지에 측량 대상 나오고 110페이지 있죠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거기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거 별표하시고 공부에 제작성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번 시험 문제 나와서 답으로 한 번 적어놨는데 필요 없고 합병 지목변경 하나 더 외우면 뭐라고 지번 변경은 뭐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지번 변경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 하나 집어넣고 가장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이게 뭐예요 거의 답으로 나오는 게 이게 거의 80%예요 신규등록이 거의 이게 몇 프로 거의 이건 90% 답이에요 90% 그 다음에 등기관리통제 소재자 정리 있죠 그건 7%예요 이건 몇 프로 이거 3% 답이에요 다까지 다 퍼센트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번 지번 지목 이게 뭐예요 거의 80% 답이고 지목변경이 뭐예요 이게 15% 지번 변경이 5%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답이에요 거의 85%도 줄 수 있어요 85% 이게 이제 10% 5%입니다 세 가지는 외우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 아닌 거라고 나왔는데 지적측량이 아닌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공간정보 규칙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공간정보 관리법에 줄여서 무슨 법이라고 공간정보 관리법이에요 이 관리법에는 측량을 뭐예요 기본 측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로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뭐가 있어요 지적측량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일반측량은 이 나머지 4개를 제외한 건 다 일반측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무슨 측량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적측량을 공부를 해요 자 이 법에서 나오는 측량이 5개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적측량이 아니라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준점은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이에요 지적측량 뭐예요 지적측량 지적측량에서 지적측량에서 얻어진 거니까 지적기준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지적기준점이다 자 그러면 기본측량이나 공공측량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 등장할 때 공공측량 공공기준점 있죠 이렇게 공공기준점 수로기준점 그죠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치를 이렇게 채면 됩니다 뭐라고 이 기준점이란 단어 이렇게 기준점이란 단어 있죠 이 기준점이란 단어 요 단어 앞에 뭐만 나와야 돼 지적이란 단어만 나와야지 이게 지적측량이에요 기준점 앞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지적이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지적 자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한 번 시험 문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무슨 말인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넘겨보시면 자 118페이지 칭량의 구분이에요 칭량의 구분인데 이 칭량의 구분은 칭량의 구분은 뭐하고 뭐로 구별해요 기초칭량과 기초칭량과 무엇으로 세부칭량으로 구분해요 자 기초칭량과 세부칭량을 구분하는데 이 세부 기초칭량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에요 이 기준점에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삼각점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국 방광 곳곳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 전국 방광 곳곳에 있죠 38조선이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125도 127도 125도 가상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중에 지나가는 위선과 경선을 땅으로 내려갔고 어디에다가 이 토지에다가 뭐예요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다가 자 이 산에다가는 뭐예요 산에다가는 당연히 뭐예요 자 이 토지 뭐예요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자 태풍 벌거나 자 했을 때 붕괴 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만약에 자 물줄기 계곡 물줄기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이게 흙으로 덮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돌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이게 대부분 뭐가 많아요 지적 삼각점이나 보존증이 많아요 이 삼각점에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중간중간에 지적 자 삼각 뭐예요 삼각 보조점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돌 모양으로 만들어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자 녹슬지 말라고 구리를 섞은 총동 있죠 총동 주석 주석 이렇게 총동으로 이런 식으로 원반 모양으로 뭐라고 지적 모양 지적 도권점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 에콘대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자 지적 뭐가 있어요 지적 도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자 들어가 있죠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에서는 도권점을 설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예요 자 뭘 하거나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을 작성하거나 뭘 작성하거나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뭐에 따른 토지이동에 따른 있죠 무슨 측량을 제외하고 아까 얘기했죠 거기 합병 지번 변경 지번 변경 합병 그거를 제외한 모든 측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지번 변경 지목 변경 그러니까 소재의 지번 지목 소재의 지번 지목 변경과 합병 빼놓고 다 측량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자 기초 측량 기준점 만드는 측량하고 이걸 빼놓고 다 뭐예요 세부 측량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 그 작년 시험에는 그 세부 측량에서 뭐예요 용어적인 문제로 어디 뭐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현황 측량이 있죠 건물의 현황 넘겨보시면 그 120회 제국이 그 동그라미에서 한 번 위에 티긋 있죠 줄 쳐보세요 지상 건출물 등의 현황 동그라미 시급 현재상을 그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기와 대비해서 현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황 측량이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앞에 한번 설명했죠 뭐라고 자 건물을 자 땅을 땅 위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을 내 토지 안에 짓는지 남의 토지를 침범하는지 모르니까 현황도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황도를 작성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내 토지 안에 이렇게 뭐예요 니은자 모양으로 아니 뭐예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내 토지 경기 안에 건물을 줘야지 다른 토지를 침범했는지 건물의 바닥 위치 있죠 건물의 현재상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현황 측량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지적 측량의 방법 나와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위성으로 끝난다 평판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 위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개수를 따지면 또는이나 이런 의미 생각하지 말고 평판 하나 전자평판 둘 평판 측량은 그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썼죠 뭐예요 뭐 깔아놓고 이렇게 평판 깔아놓고 산발이 세우고 김치 하시니까 볼떼 들고 있고 여기 뭐예요 디오데이들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옛날 기구가 있어요 기사가 이거 쳐다보죠 그래서 한 거예요 김씨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평판이에요 여기다 컴퓨터 설치하는 게 전자평판이고 그래서 평판 전자평판 경위 세 개 전파기 광파기 네 개 다섯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진 위성 있죠 딱 일곱 개요 요즘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많이 쓰는 게 전파기 광파기 비싸서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처럼 나무가 볼떼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 반사경 같은 게 있어요 반사경 같은 게 몇 개라고 일곱 개다 일곱 개 평판 전자평판 그 다음에 뭐예요 경위식량반보 전파기 광파기 자 그 다음에 사진 위성 옆 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22페이지 그 측량 절차 나오죠 이쪽이 중요해요 자 그 지적 측량 절차 꼭 별표 하시고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올해 올해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좀 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절차 뭐가 나와요 의뢰가 나와요 의뢰 그래서 항상 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라는 게 이거 의뢰 의뢰를 하라 의뢰 의뢰하라 자 그래서 상륙 시험인지 자 측량을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가 아닌 거 의뢰 대상이 아닌 거 의뢰 뭐예요 의뢰 의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 게 나왔어요 아닌 거 아닌 거 나왔다 아닌 거 나왔는데 일단 검사 측량 있죠 검사 측량하고 이 검사 측량하고 자 그 다음에 제조사 측량 있죠 이 제조사 측량은 절대 뭐 하지 못해요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다 그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측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토지를 분할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웃집과 다툼이 있어서 경계를 복원하고 싶어요 이 복원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 가서 당연히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해야 되는데 수행자가 어딨지 모르시면 일단 구청이나 자 구청이 없으면 시청 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 지적가 찾아가면 거기 담당 공무원 거기 공무원 같이 데스크에 어디에서 옛날에는 대한지속공사고 지금은 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와 있어요 측량에 관련 데스크에 같이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그 입구 쪽에 어디에 이렇게 화얀 도화지로 있죠 세모나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세모나케 이렇게 신색 도화지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스카치셋 붙여서 이렇게 대한지속공사라고 써 붙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예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헷갈려요 공무원인지 공사 직원인지 헷갈릴 정도 그분한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쌍가리 일부에 의뢰해주기 위해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줄 치세요 작년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측량성과검사 한마디로 검사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한테 대한지속공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 측량기사 수행자한테 측량을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검사까지 하려면 뭐예요 고향 앞에 생선 주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제조사 측량은 국토의순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내 토지 잘못됐다 이거 제조사 옛날에 측량해서 뭐예요 안 맞는다 제조사 측량해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있고 현금지금이 있고 다만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런 말 써있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거로 조사 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는 그 비용 측량 비용을 동그라미 치고 측량 비용을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자 일필지 토지에 전이라는 토지 있죠 이 토지 일부에다가 집을 줬어요 그리고 분할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전으로 이건 대로 나온다 그랬죠 이거를 뭐예요 소유자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직권을 해야 돼요 왜 세금 제대로 받으려면 그래서 직권을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간 뭐예요 측량 비용을 측량 비용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소유자한테 징수한다 징수한다 자 측량 비용을 징수해요 이걸 며칠까지 30일까지 뭐예요 안이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해서 압류 들어 하겠다 내용만 봐주지 않죠 근데 바다로 된 것은 바다가 된 건데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돈까지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쌍가루산보 있죠 어 측량 수행 계획서에 제출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의뢰를 받으면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수행 이 수행 뭐예요 수행 계획서를 계획서를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소관청에 제출해요 그 다음 날까지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요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있죠 이 수행 계획서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이 수행 계획서가 이제 시험 문제 그 다음 날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꼭 소관청에 시도 이상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이 문제 나오냐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왜 이건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 측량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예요 도면이 만약에 불이 탔으면 그 측량 성과도라든가 측량한 결과도 있죠 면적 측량 뭐 이런 거 갖고 측량하는 거지 그런 거 갖고 복구하는 거지 이 측량을 한 게 아니라 계획하는 건 복구 자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그 다음 날 소관청에 그 다음 날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줄 쳐보세요 수행 제한을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미 수수료 등을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언제까지 제출한다고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기 123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